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아마 이거 그 사람들 다 모니터링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할 겁니다. 어 덜켰네 이렇게. 조금 반복되는 감이 있더라도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한 번 더 이렇게 지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재 공직선거는 3단계로 편의상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누구도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 카운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를 한 겁니다. 뻥튀기를.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재료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를 한 겁니다. 두 번째 단계.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합니다. 그 방법은 확보된 사전투표 수를 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이 아주 간단합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 해서 유령 및 가짜 사전투표 자료를 넉넉하게 확보해서 그걸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전산조작으로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산조작이 완결되는 겁니다. 전산조작을 통한 후보별 득표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물로 된 종이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하는 겁니다. 이 투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의 인쇄 날인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베네수엘라처럼 100% 디지털이 아니고 대만처럼 100% 아날로그가 아니고 그 중간인 50%는 디지털 50%는 아날로그입니다. 그래서 선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전산조작을 통해서 디지털 조작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날로그 조작을 통해서 종이 투표지가 투입돼야 됩니다. 똑같은 수가 투입된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선거는 또 투입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전산조작을 주력부대 그리고 아날로그 여러분들 종이 투표지 투입을 보조부대라 하죠. 주력은 전산조작입니다. 전산조작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에 반드시 전국의 1만 8천 개에 상당하는 투표소 단위에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걸 조작할 수 없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이게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이게 4월 15일 총선 2020년도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영일 후보가 맞붙었던 최종 결과를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선거관리비원회는 이 자료를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 가운데 이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자신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를 밝혀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이 자료가 이게 여러분 선관위가 전부 선관위가 9천억 예산 들여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자료 만드는 것이 선관위 일입니다. 최종적으로 최종 선거결과입니다. 후보별 득표소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누구도 이걸 분석하리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도 없을 거다 그렇게 선관위가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대한민국의 국민들 가운데 대지와 개와 염소와 우랑우타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자료를 파헤친 겁니다. 아무래도 이 자료가 이상하다 이게. 그 대열에 장영우라는 사람이 있고 제야 전문가가 있고 제야 H가 있고 바실리아 팁의 조슈아 님이 있고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야 이 선거 데이터가 좀 이상하다. 썩은 냄새가 난다. 과천발 썩은 냄새가 천하를 진동한다 이렇게 해서 분석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냐 이렇게 신기해하실 겁니다. 최근에 많은 일을 도와주시는 제야 H님께서 제야 H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이런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일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젊은 날 3, 40년 여러분들 이 업무를 해온 거를 바탕으로 해서 조국의 여러분들 기여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바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 인천광역시 13개 선거구에 대한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인천광역시 13개 선거구에 전부 다 사전투표를 조작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선관위 측은 변호할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은 중력의 법칙과 질량보존의 법칙 같은 자연계를 관통하는 법칙을 위반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자연과학과 사회학의 가장 추축돌이 되는 대수의 법칙. 표본의 수가 클 때 모집단으로 추출된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축돌 집단의 득표율은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을 위반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현상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여러분들이 한 10m 위에서 공을 떨어뜨리는데 공이 밑으로 가지 않고 위로 가는 현상이 발생한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 차이집 그래프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중력의 법칙이 작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비원회가 사기를 친 겁니다. 인천 광역시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다 사기를 친 겁니다. 사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이걸 안 겁니다. 이거는 선거구 차원이고 여기 보시면 연수월이 조작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미 의원하고 민경욱 전 의원의 포를 훔쳐 가지고 옮긴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선거구 자료가 아니고 인천광역시의 읍면동 자료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차익값이 100%이란 뭡니까 인천 선거구에 아마 한 백몇십 개 될 것 같은데 인천광역시에 전부 다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겁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야 플러스인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미친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게 됩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조작했음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연수월의 차익값 그래프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딱 보면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정의령 후보의 플러스값하고 민경욱 후보와 이정미 여러분들 후보의 마이너스값이 거의 일치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후보하고 이정미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훔쳐가지고 정의령 후보에 더해졌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0%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광역시 연수월에서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어느 놈이 조작했는지는 내가 잡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수사관이 아니니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이름으로 발표된 후보별 득표수가 모두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이 자료가 조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여러분 이 자료가 조작된 것을 누구도 발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이 복잡한 자료를 풀어헤쳐가지고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조작을 찾아낼 것으로 본인들이 전혀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자료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단계부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런 인천광역시연수의 자료가 조작이 됐는데 선거 사기범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냐의 이야기죠.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냐의 이야기죠. 100% 조작을 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행한 결과는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최종 자료를 가지고 사후적으로 사전투표자석 기준으로 20버셋의 조작이 됐던 조작값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상당히 새로운 아 이 인간들이 진짜 이렇게 했구나. 이 인간들이 이 짐승들이 그냥 국민들을 돼지개로 여겼구나. 아니 이 인간들이 국민을 완전히 우랑우타로 여겼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두 눈에 직접 목격하실 겁니다. 이 작업은 장영우 대표의 여러분들 모든 조작은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완결될 것이다. 그 가설을 받아들여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분석해서 여러분들 방송 시작되기 전에 막 여러분들 보내준 자료입니다. 바로 인천연수월 4.15 총선은 어떻게 조작이 됐는가. 인천연수월의 여러 동 가운데 한꺼번에 다 다루게 되면 복잡하니까 여러분께 송도 1동의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 짐승 같은 인간들이 송도 1동의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조작을 송도 1동, 송도 2동, 옥년 1동, 옥년 3동 다 같은 방법을 사용했고 아마도 4.15 총선에서 거의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걸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놀랄 겁니다. 아이고 이제 다 그냥 다 들통났네.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이제 진짜 다 들통났네.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할 필요 없죠?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다 덮어줄 것이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 그냥 입 다물어줄 거니까 계속해. keep on going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이게 이 송도 1동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귀를 크게 뜨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산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송도 1동의 관내 사전 투표자수 용지 교부한 거하고 도장 찍어서 이런 투표함에 있는 거가 모두 다 6409표라고 발표한 겁니다. 6409표.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실제로 송도 1동의 사전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소에 그 모습을 드러낸 투표자수는 6409명이 아닌 겁니다. 5341명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사적으로 부정선거방지대나 클린 선거신민행동이 캠코드 같은 걸 가지고 투표소에서 투표자를 찍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실제 투표자수하고 선관위 발표 투표자수와 다른 겁니다. 그것이 덜 통이 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cctv도 다 가리고 캠코드도 못 찍게 하는 겁니다. 아무도 관내 사전 투표 투표자수를 모르게 통합선거인 명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 투표자수의 신분 이미지 같은 것도 즉시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1068표를 더한 겁니다. 누구한테 더블당 후보한테 1068표를 더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 테이블 하나를 가지고 전부가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통합선거인 명부를 왜 사용하는지 선관위가 사전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왜 즉시 삭제하는지 선관위가 클린선거 시민행동이나 부정선거방지대 부방대가 전국에서 투표소 단위에서 투표 참가자수를 여러분들 측정하는 것을 왜 필사적으로 방해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1068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송도 1동만 집어넣은 게 아니라 송도 2동 옥년 1동 옥년 2동 청운 효자동 삼청동 종로 1가 종로 2가 전부 다 정부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전산 조작으로 다 집어주면 실물로 된 위조 투표자를 몇 매일 투입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 봤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6409표죠. 6409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송도 1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송도 1동. 송도 1동. 송도 1동. 6470 송도 1동. 여기에 5,340표네. 송도 1동. 5,340표. 이거 좀 이상하네. 5,320표. 가만히 있어요. 조금 있어 보시죠. 송도 1동. 이건 나중에 좀 확인해 봐야겠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6,409표인데 실제로 추정치가 5,341표인 겁니다. 그게 1,068표가 더해진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집어넣냐.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이 5명마다 한 표를 추구하는 식입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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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가짜를 엿는 겁니다. 그게 총 6표마다 한 표씩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가 기표된 투표지가 투입되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6분의 1, 6분의 5, 6분의 6이 나오는 겁니다. 이 송도 1동의 관내 사전투표 조작인 겁니다. 제가 투표함을 까고 실물로 투표 개수가 몇 개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할 필요도 없고.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조작의 주력 부대는 전산 조작입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가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이 단박에 다 해결이 된 거죠.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1,068표가 더불당 후보 한 끼만 더해집니다. 국힘당과 정의당은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이 발표된 2,348표는 실제 추정지와 똑같습니다. 정의당도 950표 950표. 그런데 더불당 후보만 실제로 1,998표인데 3,066표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득표율이 약 37%에서 48%로 뛴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줄어들게 된 것은 전체 표수가 바뀌기 때문에 분모가 바뀌기 때문에 분자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럼 위조 투표지를 만드는 것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겠죠. 투표소에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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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명이라면 투표자들이 투표용지를 교부받으면 다른 곳에서 뭡니까? 가짜 한 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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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한 표. 이 표는 사전투표소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은 선관위가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유력한 가설이고 확정적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력한 가설인 겁니다. 1068표를 송도일동에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 자료가 사전투표 시작이 이렇게 되면 시간이 시작돼 가지고 완료가 될 때까지 항상 일정 퍼센트보다 높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블당 후보의 득표일 겁니다.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고. 당일 투표 더블당 후보의 단일 투표 득표율은 진짜 득표율인 겁니다. 그건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런데 더블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은 손을 댄 겁니다. 이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시간대별로 이런 자료가 있으면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 득표율과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은 가상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더블당 후보 득표율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 투표 득표율 가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 선거관리비원회가 100%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가설을 입증한 겁니다. 이건 확정적 사실입니다. 어떻게 했냐 이야기죠. How to do. 어떻게 조작했냐 이야기. 여기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전투표소에 다섯 명이 찾아올 때마다 다섯 표 이름 사전투표 용지와 교부될 때마다 한 장을 뭡니까? 1번을 찍어넣는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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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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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일체 국힘당이나 정의당에는 손을 안 댄 겁니다. 그런데 표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나온 걸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가상에서 여러분들 주어진 표를 가지고 이동한 걸로 가정해서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하나는 사후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고 하나는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조작 상태를 이렇게 여러분들 밝혀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재검표할 때 투표지들의 엉망진창이었지 않습니까? 배춘잎 사전투표지 나왔죠. 온두부터는 사전투표지 나왔죠. 스카치 테이프 여러분들 붙은 사전투표지 나왔죠. 해석, 살색, 살색 여러분들 테이프 붙은 투표지 나왔죠.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나왔죠. 대부분이 빳빳한 사전투표였죠. 배추잎 사전투표지 나왔죠. 그거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전사는 조작을 했는데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했는데 두 개가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셀 수가 없으니까 전부를 다 꺼내가지고 여러분들 파쇄해서 태워버리고 그래서 4.15 총선 이후에 여러분들 하재 사건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인쇄소에서 맞는 걸 집어넣어가 가짜를 넣어가지고 가짜를 뭡니까?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분석에 의하면 그럼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4.15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게 답입니다. 4.15 총선에서 관내 사전투표지 개수는 4만 6,110표였습니다. 여기에 진짜 사전투표지에서 이런 표를 찍은 사람은 4만 686표입니다. 선거를 만진 사람들이 더해 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5,424표입니다. 이게 6분의 1입니다. 이게 6분의 5고. 5장마다 한 장씩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5,424표니까 조작을 4.15 총선에서 그렇게 많이는 안 한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3만 7,071표를 집어넣었으니까 인천광역시 연수월에서는 5,424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하고 달리 이렇게 몇백 표만 집어넣으면 승부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도 할 걸로 저는 보는데 5명이 투표하면 한 장씩 더블당 후보가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전체 결과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4.15 총선의 전체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 조작 분석 최종 결과입니다. 5,424표를 만진 겁니다. 5,424표. 5,424표 가운데 뭐죠? 1,068표가 여기에 투입된 겁니다. 송도 일동에. 엄청난 여러분들 분석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조작과 방식에서 한 단계 더 진입한 겁니다. 진실에. 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섯 장마다 한 장씩을 집어넣는 방식을 썼구나. 이걸 여러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5,424표는 아마도 송도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 거죠. 헛수니까. 다른 장소에서 만들어냈겠죠. 인쇄를 했든지 아니면 그냥 프린트로 찍었든지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도 한 겁니다.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선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4.15 총선 인천연수월 사전투표일 부풀리게 5,424표를 여러분도 집어넣어 가지고 위가 선관위가 발표된 자료고 미치의 진짜 조작을 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만 조작한 겁니다. 실제로 더불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35%인데 48%를 만들어준 겁니다. 민경욱은 39% 실제 사전투표 득표율인데 34% 만들어준 겁니다. 줄어들었죠. 정의당의 이정민은 18%였는데 16%를 줄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당일투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작을 안 했으니까. 사전 빼기 당일의 차이값이 플러스 10% 더불당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8% 정의당은 마이너스 4% 나온 겁니다. 그래서 18,4가 무엇보다 오차범위인 0의 3%를 다 벗어나는 겁니다. 조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조작을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완전히 뭐죠? 작업한 게 다 들통이 나게 된 거죠. 그걸 여러분 자세히 보시려면 이게 보시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 선관위 발표 선관위 발표 이름 조작이 됐기 때문에 이 차이값이 다 큽니다. 옥년 1동 더불당 플러스 9% 동촌 1동 플러스 10% 동촌 2동 플러스 9% 송도 1동 플러스 11% 이게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전체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동촌 1동 마이너스 7% 동촌 2동 마이너스 6% 전체가 다 조작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조작값을 찾아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 보고 나니까 크게 뭐죠? 차이값 크기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거의 뭐 2% 2% 1% 0% 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가방권이 그렇게 길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숫자를 만지게 되면 영원히 영원히 범죄기록이 숫자에 기록된다는 것을 본인들이 가볍게 여긴 겁니다.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인천광역시전설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이렇게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범죄기록을 남긴 겁니다. 범죄선관위 홈페이지에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백일화에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엄청난 일이 밝혀진 거죠. 엄청난 짓을 한 겁니다. 본인들은 절대로 이런 빨갛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갛이 돼 버린 겁니다. 이 단추를 제공한 것이 여러분들 어디였는가 아니까 화끈하게 조작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조작했기 때문에 더 빠른 시간 내에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사기 선거범들이 조작을 하는 거가 강서 보궐선거에 사전투표를 7.5%를 뻥튀기하고 사전투표에 따라서 3만 7771표를 끌어올린 만들어낸 겁니다. 이 3만 7771표를 전부 다 20개 동과 그리고 강서구의 거소투표에 투입한 겁니다. 보궐선거는 관외사전투표가 없으니까 7.5%를 조작한 거죠. 실제로 사전투표소에 선거인수 기준으로 15% 사람들만 나왔는데 22% 가짜로 만들어가 발표한 겁니다. 왜?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다 대제적으로 선관위가 역대 최고의 재보선이라고 22.64%라고 부풀리진 투표소를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조작이 그대로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심하게 조작을 안 했으면 그렇게 의심을 안 했을 거예요. 이걸 하면서 이 애들이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시작했구나. 이게 밝혀지면서 훨씬 더 이런 뭡니까? 사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전투표 진행 중에 조작한 실태가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과욕을 부린 거죠. 그래서 덜미가 잡혔고 과욕을 부렸기 때문에 덜미가 잡혔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연수홀까지 분석이 들어간 겁니다. 사건 전무가 이렇게 이러면 결정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4.15 총선은 대규모로 표를 안 넣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그냥 후보들이 대들지 않을 거라고 본 겁니다. 대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산조작에 끝내면 그걸 끝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호식님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면 뭐하나?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선거는 막판에 그냥 서버 조작을 해가야 되는데 표를 만들었는데 새벽에 무슨 필요가 있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안 찍어봐야 관계없다 이야기. 전산조작 못 막으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게 하는 것을 못 막으면 말짱 꽝이다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딱 되는 거죠. 기념비적인 업적입니다. 오늘 이 자료 받고 내가 제야 전문가한테 정말 고맙다고 내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맨날 자료 작성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좀 간단 명료하게 자료를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간단하게 맥놀하게 테이블 만들 필요가 없이 그게 다 시간이 걸리잖아요. 선관위께서는 4만 6,110표가 강서구청장 인천연수월 4.15 총선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전투표소에 나오신 분은 4만 686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선관위께서 5,424표를 더하신 겁니다. 5,424표는 전산조작의 결과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은 몇 표를 투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투표함 속에 있는 실물로 된 후보별 득표소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담당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인쇄소에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에서 맞춰서 인쇄로 사전투표용지와 당일투표지를 맞춤형으로 꼭 맞췄습니다. 투표함 속에 내렸던 표를 다 꺼내서 진짜 투표지들을 파세에 소각하고 채로 빳빳한 신권 다뤄 같은 투표지들을 투표함 속에 집어넣어서 잘 만든 다음에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3년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바쁜 대법원의 직원들과 부장판사님께서 다 인천지법에 모여서 가짜 투표지를 열심히 셌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이름 주요한 고객 중의 하나인 대륙아주법무법인에 속했던 조재현 대법관에서는 사전투표소에서 여러분 개표소에서 찍었던 모든 사진을 대부분 다 삭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배축입 사전투표소는 대법관에서 정거물이 변조된 의혹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덮었습니다. 이동헌과 조재현과 전대협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내가 어떻게 침묵합니까? 내가 개되지 모를까? 이걸 내가 배움이 없어가지고 모르면 관계가 없는데 이걸 보고 내가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있겠냐 이야기죠. 내가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입을 다물고 뭡니까? 법치가 어떻니? 자유가 어떻니? 공정이 어떻니? 선택의 자유가 어떻니? 그 위선과 거짓과 하늘 하나님께서 벌하실 겁니다. 내가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공의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니까 저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라고. 온 사방에 적들이 몹니까 애호 싸가지고 내를 그렇게 옥죄는데 내를 좀 도와주시라고.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그 나라를 내가 지금 구해야 안 되겠냐고. 이 적들을 다 척결하고. 여러분 또 가야들이 길이 머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